정지훈, 노지훈, 신지훈 벌받을 남자 한 명이 있고 나쁜 남자 한 명이 있어 여기 누구야? 전 지훈 오빠예요 내가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연화를 좀 어려워해요 저 연상이 좀 어려워서 나 이 노래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했거든 뮤직비디오도 애기들이 나와가지고 저 애기들이 나와가지고 진짜 너 나이 몇이야? 너 나이 한 명만 다시 진짜 신분이 더 어렸어 확인하고 있어 한글자막 by 한효정